장신 대 강단에 서는 것만큼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는 것은 없겠다 싶습니다 이효리가 국민대 졸업식 축사에 가서 치티치티 뱅뱅 노래 한 곡 부르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노래 한 곡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에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쉽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안 듣는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그럴 것 같지 않고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겠고 그냥 선배 목사로서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또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후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후배 신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좀 못 믿어 하는 그러면서 또 안쓰러워 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다 요즘 세대는 두 세대가 존재한다고 하죠 꼰대 세대하고 MZ세대하고 꼰대 세대의 특징은 아무튼 그런데 2019년부터 3년 동안 목회 실습 강의를 하게 되면서 우리 후배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안쓰러움은 훨씬 더 커지고 또 오히려 못 믿어오면 많이 줄어들면서 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때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0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레위인들과 또 순례자들이 함께 교창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사무진 자들이다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예배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그 기준 몇 가지가 있겠다 싶은데 은혜를 받았다든가 감동이 있었다든가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있다든가 그 하나하나가 예배를 잘 드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배가 더 소중해지는 것 예배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린 예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자로서의 예배에 대한 소중한 고백 그것이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오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표하는 대학 세 번 떨어지고 군대 그대로 끌려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일단 군대 끌려가는 것만은 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시던 아버님께서 너 장신대 가라 그래서 물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화 하나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김도훈 교수님도 저하고 동기고 또 총장님도 저하고 동기입니다 학부 동기고 신대훈 동기인데 공부 잘한 분들은 총장이 되시고 교수가 되셨고 공부 못하고 운동권이었던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김도훈 교수님이 제주도 사람인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총신대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면서 총신대 데려다 주세요 그랬는데 그 택시기사가 일로 데려온 겁니다 사실 저도 신학대학에 대해서 어떤 전지혜의 지식이 없이 그냥 일단은 피난처로 삼아서 잠깐 군대 끌려가는 것을 면하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와서 원서를 달라고 하니까 신학과냐 기교과냐 묻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학과는 나중에 신대원 갈 때 2학년으로 편입이 되고 기교과는 1학년부터 해야 된다 이미 삼수를 한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1년 만회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신학과 달라고 했더니 신학과 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은 반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까지 왔는데 뭐 어차피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어느 사이에 예배자로서 예배에 푹 젖어들 때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그 걸음을 걷게 됩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재미있는 일화가 그 당시 이화여대에서 장래 남편들의 직업 선호도를 쭉 했는데 25인과 26위가 이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어느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또 계속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이뤄가고 있음에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자인 우리들 예배자로서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교구가 700세대였고 거기다가 교회 행정 전체를 대내외적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30년도 훨씬 전인데 40억 정도의 재정을 제가 최종 결제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또 대회 업무도 다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 4년 있는 동안 2년 동안을 그 행정을 담당할 때 전혀 월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교구 목사님들은 맞지 않았던 대학부를 또 맡게 되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까지 맡아서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일은 남들보다 두 배나 한다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고백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산다 대학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언제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듣게 되었고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기름부심을 받으면서 예배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예배 없이는 나 못 산다 그러다가 단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갔는데 복음성가를 주일날 부르는 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직회에서 가타부타 논쟁이 일어나고 단임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어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후에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속 제 마음에 격혀이 쌓여지는 것이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그 생각이 꽉 찼을 때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도 했었지만 목사가 된 다음에 당당하게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또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참 그동안 신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부목사로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 비전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받지 않고 가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모든 예배들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예배를 예배되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어떤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 생각하는 것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도 그렇겠거니와 우리 통합적 교단에 제가 원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통합적 교단에 속한 목사라고 하는 것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 그것이 제가 받았던 참 큰 혜택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도 장신대를 나오고 신대원도 장신대를 나오면서 신대원 졸업식을 미스바 광장에서 그때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었는지 광장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문득 신대원을 졸업하는 졸업생으로서 그동안을 쭉 반추하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신학이 무엇이지?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신학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친구도 저도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신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학유산이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어떤 신학이 DNA로 자리잡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감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환경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참 저분들 부럽다 편하게 목회하셨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걱정을 아버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그 어려운 목회 환경 떨치고 나가는 기회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열심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그 시대는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농업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정보혁명이 있었고 이제는 또 AI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미 열렸고 이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생각합니다 파송되어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목회자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 뱀같이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정말 세상의 흐름 속에서 텍스트는 바뀌지 않지만 컨텍스트가 바뀌어지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이 변화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세상을 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된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뱀같이 지혜로운 것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정말 예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임으로 말미암아 뱀같이 지혜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사는 신학생이 되고 제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시대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맞지 않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급변하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신문 칼럼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어려운 세상 쉽게 사는 방법 그러면서 스피노자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루터의 이야기라고 하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구로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것이 급변한 시대 속에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 한 구를 심는 그런 성실함이 정직함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제대로 준비한 자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신학 훈련이 오늘의 예배가 오늘 심는 한 구로의 사과나무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경구 하나를 낳는다면 링컨의 얘기입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 이로다 예배자로서의 그 자긍심 그것 가지고 오늘 한 구로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신학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또 네 땅에 펼쳐나가심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이 부끄럽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일들에 대해 기대할 수 있겠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 지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학 훈련을 받음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자이기에 하나님 특별한 소유자로 삼으셨음에 우리가 당당할 때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 어떻게 섬길고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거룩한 몸부림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가 심는 한 그루 사과나무 그것이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신학 훈련이 되게 하셔서 내일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이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꽃 이스라엘을 여왁께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 이로다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